어떡하지? 내려가서 다시 차 탈까? 그래야 될 수도 있어 어! 안돼! 안돼! 홈빠랑 안돼! 안돼! 널 두고 갈 수 없어! 미안해 야 가냐? 좋아요와 구독 하나 더! 아 내꺼! 오른쪽에 어 잡았어? 둘 더 둘 더! 와! 떱백! 아 두 명이 세 명이네 아 아깝다 짐만이.. 짐 짝이라 짐만이라고 흐흑 곤도 죽 오케이 아 진짜 짐만이 되잖아 그러니까 너가 자꾸 죽잖아! 그만 죽어! 방금도 천천히도 됐는데 좋았다 선정식 필승 삼창고 너무 쉬워! 딴 데 가자! 좀 어려운데 어디? 파라다이스? 아 거긴 너무 변태가 많은데 어디? 파라다이스 한 번 갈까? 지금 파라다이스 한 번 가자! 파라다이스 그저께인가? 핵 완전 많던데 그거 없어졌나? 요새 안 보인다? 어제 만났어 해리포터 만났어? 응 어제 해리포터 만났어 야 근데 날아다니는 것도 속도가 엄청 빠르더만 어 요새 호그와트 방학인 거 같아 미쳤어 여기 와있어야 돼 뭐 그렇게 심각한 핵을 왜 안 막히는 거 바로 안 막히는 거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쭈쭈가 먹고 싶다 더블팅 그 딸기 맛이랑 사과 맛이랑 반반 나눠져 있는 거 더블팅 맛있는데 근데 더블팅 지금 아직 나오나? 응 더블팅 있어 더블팅도 좋아하고 파워캡도 좋아해 빨간 색깔 뚜껑 있는 거 빨간 뚜껑 나는 그 소다 맛이 좋아하는데 아 뽕따 맞아 옛날 사람이라 뽕따 좋아하는데 한스쿼드 아야야 머리 머리 개 세게 막았네 도끼 팩타운 틀고 있을까? 패치 되고 나서는 벡터가 더 좋아진 거 같아요 움푸보다 원래 움푸를 더 많이 쪘는데 죽어? 죽어? 죽이야 나는 죽이는 편이야 하나 왼쪽으로 돈다 가운데 있어 와 완전 초기핀네 와 완전 초기핀네 쟤 내가 잡고 올게 내가 오른쪽으로 맡을게 내가 기절이야 그 앞에 있는 애? 왼쪽으로 빼네 조끼가 없어서 조끼 좀 먹자 아 3조끼 먹었다 하나 그 앞에 긴지 하나 보인다 오른쪽 붙은 거 기절이야 오른쪽 붙은 거 기절이야 제 기절이지 라스트가 이거 아냐? 레스터넘한 거 아냐? 응 긴 집 긴 집 여기 있다 보인다 여기 베란다 여기 베란다 잡아줄 수 있어 와 와 샷발이 망했어 으흫흐흐흫 거.. 발 앞에 있어? 그 안에 있다 들어와 제발 방에 간나? 불 붙었나? 나 선광탄 있어 간다 야 박? 응 이걸 문 열고 들어온 물 쎄다 좋았다 아야 비행기 소리만 나고 보이질 않냐? 여기있어. 어 얘네들 주겠다. 왠지 보고 떨궜을 것 같은데. 아니 떨궈줄 것 같아. 이제 앞으로. 떨궈준다. 가자. 310. 오케이. 레츠고. 안 먹는다 아무도. 거기 아무도 안 떨어졌나? 떨어졌어? 보급은 떨어졌는데 사람이 안 보여. 땜목에 사람이 없을 리가 없잖아? 가운데 문이 안 열렸나? 여기 문이 없는 창구. 너 총 뭐 먹을래? 답. 오케이. 오케이. 에이 따비다. 와서 물어. 삼초끼도 있어. 카오에 있다 얘들. 아 저기 싸우고 있구나. 오 있다 있다. 35x2. 일로 오고 있어? 한 대. 두 명이었어. 내 앞에 도래 하나 붙었고. 내 앞에 도래 하나 붙었어. 도래. 두류탄 또 날라 할 수도 있어. 돌에 붙고 능선하나? 도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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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한테 뭐야 이거 언제 붙었어 어딨어 나이스 나이스 어 다행이다 아 애 땀 너무 좋아 스크림 할 때도 보고만 보면 달려가던 보고모세 애 땀 모세 건너가야 되겠다 아 포트있나? 포트있다 포트하고 건너갈래? 어? 오이 근데 여기서 막힐까봐 아 애 땀이잖아 오케이 이거 서클 통수 가능성이 싹 농후한데? 내가 봤어 이거 부트캠프다 부트캠프야? 여자의 촉감을 믿을게 촉감? 직감 직감 어 뭐라고? 너 촉감이라 그러지 않았어? 으드 하하하하하하 자연스러워서 아무도 눈치 못했지? 내가 말 안했으면 근데 이게 다 시청자도 몰랐다 이거 흐허허헣 여자의 촉감 좋지 흐흑 아 믿어보겠스 부트캠프 이거 와 내가 볼 때 부트캠프 맞는데 이거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옛날에는 무척은 저쪽이었는데 요즘엔 자꾸 반대로 걸리더라고 야 여기서 보다가 오른쪽 걸리면 다리 다시 건너가면 되지 뭐 자기가 좀 맞으면서 자기가 좀 맞으면서 아 그럼 되겠다 여기가 안되는데? 어 M24인데? 고민이다 나도 엄청 고민돼 지금 큐비가 풀파츠거든 과연 써클은? 건너가야 돼 건너가야 돼 50초 틀렸어 완전 틀렸어 와 기름 실화야 이거 기름 너무 짠거 아니냐? 누가 타다 버린거 같은데 그니까 버리자 앞에 플레이어가 졌다 봤지? 앞에 플레이어가 순새끼들이 있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노 노 야왜 와 미친 제발 나 한대 피거든? 어떡하지 내려가서 다시 차 탈까? 그래야될수도 있어 아 슬픈 왔다 죽겠다 안돼 바로 뒤로 빠져 고생했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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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이걸 차로 치냐 아니야 나도 살려 진만아 그거 안 눕혔어 빨리 나 죽어 나 진짜 죽어 아니야 죽어 야 왜 안 살려 야 나 너 살렸는데 진짜 너무했다 진짜 안 살리려고 그랬어 이거 나 죽었으면 정치 오지겠다 너 빨리 도망가요 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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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사람 살려 아 튀어 아! 랍패 받았어 야 차 어디갔어 이거 아픈데 나 밑으로 들어가야겠다 아니야 나 따라오면 돼 난 그냥 갈게 안녕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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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저거 하하하하 고맙다 덕분에 살았어 차에 쉬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 하하 아냐아냐 하하 왜 기절이야 개무섭 그러니까 바삭인줄 알았어 너도 여기까지 하하 하하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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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로 쳐줘 차로 쳐줘 그렇지 나이스 이새끼들 이새끼들 아아아아 이새끼들 이새끼들 하하하하 이새끼들 이새끼들 하하하하 하하하하 신경을 질러 어우 짜증나 다 기절 시켰는데 기절 많이 시킨거 하하하하 아 이거 백업 좋았다 저거 백업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